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와 이제 정말 이제 2026년 수능이다. 그죠? 이렇게 나이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먹는군요. 사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정말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속이 있는 마음이 그냥 확 튀어나왔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어 1등급을 위해서 어떤 커리큘럼을 준비했느냐. 올해는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올해 화두가 뭐냐면 2022년 이제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새로 우리 오는 이제 메가스터디 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한 이제 강좌인데요. 친절하게 기초 베이직 강의를 선생님이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법하고 이제 독해 시리즈로 오픈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학교 정도 수준의 굉장히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강좌예요. 그래서 15분이 어법 강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지루하다라고 느끼기 전에 끝나요. 그래서 하루에 몇 개만 하나씩만 개념을 그냥 쏙쏙 집어넣는 것이에요. 재밌겠죠. 그래서 품사가 어떤 건지 이런 어려운 용어 없이 재밌게. 그래서 내가 놓쳤던 개념들이 있다면 그게 조금 팍팍 채워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는 뭐냐. 아무래도 독해이기 때문에 30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30분 동안 어떤 것을 구성하느냐. 소재를 같이 찾아보고요. 문장이 한 다섯 개 정도 나오는데 다섯 개 문장 중에 넘버 원을 찾아요. 뭐냐. 주제문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면 나머지 네 개는 뭐냐. 그 주제문을 빛나게 해주는 엑스트라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서포팅 아이디어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구조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from now on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쭉 하면 된다.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강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나는 수능을 이제 할 거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능 영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여백의 미조. 비어있어요. 이제 말로 선생님 설명하려고요. 일단 제로 베이스예요. 이게 제로 베이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 책을 들고 다니기가 좀 부끄러워요. 이럴 수 있는데 이 제로 베이스는 재배.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이스가 0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노베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디바우업이라고 하는 게 부제인데요. 첫 번째는 1단계가 뭐냐면 어법이에요. 영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약속이라는 거거든요. 얘가 여기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항상 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있어야지 말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 있죠. 그러한 약속을 1단계에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 어법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의 어법과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능 영어의 어법을 좀 만족시키면서 결합하는 그런 결합할 수 있는 약간 연결해주는 진검다리 같은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해설이라고 되었는데 해석이에요. 알겠죠? 이거 오타예요. 해석이에요. 해석. 자, 해석을 하는 건데 이제 내가 글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딱 읽을 수 있으면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해석이 그냥 단어만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말을 네가 하고 싶었구나라고 스스로 이해하는 거 있죠. 그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건데 이 이해를 어떻게 할 거냐. 차근차근 한 문장 한 문장 할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정도 수준을 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다루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마지막 강의에서는 이제 3학년 수준의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서 단계가 이렇게 쫙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강의에서는 뭐가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냐면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해석하는 것도 같이 훈련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대망의 이제 드디어 재배가 아니에요. 3단계가 딱 되면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구문독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문독회에서는 어떤 걸 할 거냐. 수능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구문을 가지고 아, not a, without b는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게 확장이 되면 rarely a, unless b로도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수능 문장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해석해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재배 시리즈가 1, 2, 3 해서 3단계까지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3등급 정도까지는 등급에서 나올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독해 커리나 이런 것들 어떻게 되냐. 저것만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선생님, 저는 해석도 돼요. 구문도 좀 돼요. 근데 문제는 틀려요. 자 이런 학생들 한번 볼게요. 자 이게 2024년도 6월달 31번 빈칸 추론입니다.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안 보여야 돼요. 또 괜히 보이면 여러분 풀리고 싶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갔냐면 The medium is not part of the 빈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체라고 하는 것은 빈칸이 아니구나. 제가 이거를 갖다가 보여드릴 거예요. 아, 우리 PD님하고 이거 필기 안 한다고 했었는데 죄송해요. 이거 또 지우셔야 되겠네요. 자 똑같이 1등급이에요. 1등급, 1등급. 자 근데 뭐가 다르냐. 사고가 좀 달라요, 여러분. 여기는 오답이고요. 여기는 정답에 해당하는 학생이에요. 제가 어떤 사고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얘는 어떻게 읽냐면 아, 미디어는 빈칸이 아니다. 이렇게 읽었어요. 얘도 어떻게 읽었냐면 아, 미디어는 빈칸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 똑같죠. 자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음, 자 여기 문장을 딱 보니까 원래 중요한 건 뭐냐. 미디어가 디지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 밑에 문장을 보면 이게 필요한데 미디어는 있잖아요. 어떤 문장이 있냐면 one physical carrier에서 another로 migrated, 운반이 된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에 뭐가 나와 있냐면 미디어가 아니라 정보 자체가 보존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보존한다. 미디어가 아니라 이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딱 보니까 어머, 정보는 보존하는 거고 미디어는 보존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스토리지가 보존이라는 뜻이잖아요. 저장. 그래서 2번 이렇게 해가지고 틀려요. 이해 되셨죠? 여러분 지금 이 친구가 해석을 잘 했나요? 네. 그러면 구문도 잘 아나요? 네. 단어 잘 아나요? 네. 근데 답은 틀렸죠? 네. 그럼 이거는 구문과 해석과 단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의 문제일까요? 사고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정답으로 온 친구는 어떤 게 다를까?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똑같이 읽는데 뭘 보냐면 글에 대해서 설명 방식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 디지털 환불먼트,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문장을 보면 아날로그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아날로그 환경과 디지털 환경이 나왔으면 왜 얘기했겠어요? 차이점이 있겠죠. 아, 그러면 설명 방식은 대조구나. 두 가지 대상이 차이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날로그에서는 뭐냐? 자, 위에 보니까 fixed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하고 정보가 고정되어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fixed라는 말은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미디어,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매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와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미디어는 정보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정보하고 동의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3번의 메시지가 정답인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둘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아, 그래서 글에 대해서 설명 방식을 내가 체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답률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독해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분석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걸 위해서 만든 커리큘럼입니다. 짜잔! 그게 바로 고독해 시리즈인데요. 첫 번째가 제가 보여드린 게 뭐냐면 지문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읽어야 되는지 이게 저의 가장 시그니처 강좌예요. 그래서 지문구조편, 스트록처인데요. 모든 기출문항, 80문항을 가지고 왓타옵 리졸트로 소재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그 문항 속에서 구조와 그 다음에 구문과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답이 나오는지를 방향성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려요. 일종의 전개도인 셈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과 선생님이 같이 훈련하면서 여러분이 부족한 점이 어떤 것들이 있고 뭘 놓쳤는지 보완을 할 수 있게끔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 풀었어요. 그러면 난 이제 지문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유형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면 시간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버전이 고독해 유형 완성이에요. 그래서 부제를 어프로치, 접근법이라고 선생님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결국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건 나잖아요. 내가 만약에 문제를 못 풀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인 접근과 문제풀이법 이거를 담았어요. 자, 그럼 이거 1번하고 두 번째 거하고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1등급 사실 나와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하면 충분해요. 근데 나는 영어를 하루에 30분 정도는 꾸준히 공부해서 유지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추론 문제로 가셔도 돼요. 3점 문항 중에 빈칸, 순서, 삽입 꽤나 어려운 문제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어려운 트렌드가 조금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5개 중에 1개가 정답이고 4개는 오답인데요. 이 4개 중에 4개가 다 오답이 아니라 정답 같아 보이는 현상이 벌어지죠. 왜 그러냐. 다 지문에 나왔던 표현들이 쓰였고 그 다음에 내가 근거를 정확하게 찾지 않으면 내 생각이 발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항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객관화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본격적인 소거법을 여기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소거법을 정확하게 하는 빈칸, 순서, 삽입. 이거를 갖다가 고독해 추론편, 추론이 영어로 인프런스잖아요. 그래서 인프런스라고 부제를 달았어요. 어때요? 막강하죠. 이렇게 고독해 시리즈까지 여러분 완성하면 영어에 대해서는 이제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접근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영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이 뭘까요? 맞아요. 어휘예요. 어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고수들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고잖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책을 보시면 아주 얇지만 수능 영어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뒤에는 보기에 나오는 표현들도 같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부터 외우면 될까요? 5등급부터 외우시면 안 돼요. 거긴 아는 단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1등급부터 보시면서 모르는 단어부터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강의를 들으시면 강의가 짧거든요. 한 20분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면 20분 동안 제가 무슨 강의를 하느냐. 이 책에 없는 유의화하고 반이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이것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예문들을 제가 쫙 보여줘요. 그럼 그 예문들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요. 그래서 집에서 뭐 해야 돼요? 테스트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 그냥 출력하지 말고 PDF로 띄워놓고 풀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단계를 볼 수 있도록 4단계로 테스트지를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40문항이 나오고요. 현장에서는 제가 커트라인이 마이너스 1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영어 단어를 주고 뜻을 써요. 자, fair의 뜻이 뭘까요? 공평한 또 있어요. 좋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 fair의 유의어를 쓰라 그래요. 그럼 good 이렇게 쓰겠죠. 세 번째는 해석하라 그래요. fair weather. 공정한 날씨. 이러면 틀리겠죠. 화창한 날씨. 이래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이제 그것이 들어가서 수능처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흐름상 어색한 걸 찾으세요.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그냥 기본적으로 외우는 거 말고도 아, 문맥적으로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구나. 품사는 이렇구나. 그 다음에 유반위원은 이렇구나. 라는 걸 반듯 빠삭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이게 좀 새로운 컬인데요. 뭐냐. 얘는 원래 있었어요. 문구단, 구구단처럼 하자라고 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얘는 어떤 거냐면 문제를 풀 때 개념을 떠올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1번에 이즈가 딱 밑줄 쳐져 있으면 이거 보면 대부분 수일치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거기서 안 끝나요. 자, 수일치는 뭐에다가 하죠? 주어요. 그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죠? 명사요. 그럼 명사 역할을 하는 게 뭐죠? 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오는 거죠. 투부정사도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죠. 동명사도 할 수 있죠. 그 다음 명사절, 대절, 왓절, 그 다음에 의문사절, 그 다음에 외덜절 이런 것도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죠.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 다음 문장이 맨 앞에 명사가 아니라 딴 겸 어떻게 되죠? 도치됩니다. 이런 것까지 가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를 풀지만 사실은 개념까지 다 건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한 하루에 세 문제만 풀어도 열다섯 개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효율적입니다. 근데 바로 가기에는 힘들겠죠. 그래서 개념을 갖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방학 때 좀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Let's go라고 해서 레고예요. 근데 이제 레고는 우리가 장난감이잖아요. 그래서 상표법에 걸리기 때문에 Let's go예요. 자, 그래서 Let's go 그래머 개념인데요. 확장되는 것을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걸 적용해서 연결할 것이고요. 그래서 한 문장이 다르게 변신하면 어떻게도 변신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활용하는 개념 강좌를 여기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얇지만 활용도가 높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장을 영작할 수 있게끔도 기획을 했기 때문에 영작 문제를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말이죠. 자, 그치만 영작이 이렇게 주된 건 아니고 일단은 수능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업법적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러면 파이널로 넘어왔어요. 이제 어느새 우리가 또 수능을 앞두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열심히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죠. 주로 여러분들의 문제풀이에 대한 그런 갈증이 언제 일어났냐면 6월 모의고사 보기 전이에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 보기 전. 그리고 9월 모의고사 보고 난 뒤에 문제를 계속 풀고 싶거든요. 근데 문제가 시중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것도 기출 문제는 많이 풀었는데 비기출 문제는 또 잘 없어요. 그래서 비기출로만 이루어진 문풀 강의가 500제예요. 근데 이게 고난도거든요. 그래서 25회분 모의고사로 제작이 되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1등급 기준으로 3개에서 4개는 반드시 틀려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 여러분. 그렇지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 어렵냐면 이건가 저건가 하다가 틀릴 수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국어영역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잘못 생각했을 때 빠질 수 있는 오류들. 이런 것들을 잡아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의 파이널 개념 교재인 오라클이에요. 그래서 6모와 9모, 그 해마다 어떤 것들을 좀 하이라이트해서 반영을 했는지 이걸 가지고 최고의 파이널 교재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듣기평가가 반영된 풀 모의고사를 올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쟁취해. go get it이에요. 그래서 go get it 이렇게 해서 봉투 모의고사를 이번에 만들어 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듣기평가랑 같이 해서 실전 봉투 모의고사까지 어때요? 탄탄하죠. 제가 다 만들었답니다. 자, 이거 왜 이제 미니 강좌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내신을 위해서 3월달, 6월달, 9월달, 그 다음에 11월달이 있는데 사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은 6월달 이후에 9월달하고 11월달은 내신을 준비하지 않죠. 근데 이제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준비한단 말이죠. 그래서 3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에 보는 모의고사에 대해서 변형 강의, 그 다음에 지문 분석 강의, 이걸 디사이퍼로 강좌를 개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쉬프트 강좌. 이건 뭐냐면 모의고사 직전에 여러분들이 나는 빨리 한번 훑어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교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미니 강좌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요. 한 2강 완성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번에 2026년 수능을 위한 강좌는 스튜디오 버전으로만 강좌를 기획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현장 강의하면 좋아요. 재미있게 텐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실수도 해요. 말실수 같은 거. 그래서 간혹 가다, 응, 이렇게 되다가 이제 간혹 가다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연예인들 이름 같은 것도 언급 많이 하는데 이게 삐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 이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제약들 있죠. 그런데 스튜디오 버전을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에 제약이 없죠. 현장에서는 밤 10시 되면 애들 보내야 되거든요. 하지만 나는 세 문제가 남았어요. 그렇다고 앉아있어 얘들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버전으로 꼼꼼하게 촬영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다 보실 수 있도록 소화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Q&A 게시판이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질답은 제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어휘 테스트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텐츠, 고컬 강의, 그 다음 테스트, 꿀팁도 제가 많이 전수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또 선생님의 수다 캐스트 이런 것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통이류 꽉 찬 커리큘럼을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찍기 위해서 미용실 가서 머리도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메가스터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파란색 옷 그 다음에 하얀 색깔 이제 뭐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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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